양념이 저는 솔직히 걱정인데요. 알잖아 그냥 대충 그냥 대충 대충 눈 때문에 지금부터 어머니의 손맛과 최대한 똑같이 요리를 해야 합니다. 안타깝게도 요리를 하는 중간에는 어머니의 요리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. 나눠드리는 샘플만으로 그 손맛을 기억을 해내야 합니다. 같이 화이팅 한 번. 잘할 수 있게끔. 맛있는 요리를 위해서 하나 둘 셋 화이팅! 자 그럼 저희 샘플을 주세요. 아니 이 친구들은 많이 보던 말을 안하는 컨셉? 컨셉이 샘플 이렇게 조금해? 진짜 조금이야. 고사리 얘네들 컨셉 좋은데? 아니 선배님을 봤으면 인사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약간 소리로 아니 뭐야? 가영아 너 얼굴 빨개졌어. 하하하하 가영아 우리도 처음인데 너무 빨개졌어. 너무 빨개졌어. 너무 빨개졌어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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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